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대전서 6장의 말씀입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앙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이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털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장 6장의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하여 정말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 애타는 심정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이 편지를 써 내려갔을 때 마지막 장에 다가왔을 때 그 간절함은 그 어느 때보다 더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간절한 심령으로 주시는 은혜를 정말 붙잡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장을 대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마지막 장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드러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돈을 통하여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명예도 그리고 건강도 사람들의 인정도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소용이 될 수 있겠는가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면 충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충남 당진에 있는 작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 저의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참 어린 시절 제가 생각해도 많은 상처 가운데 있는 곳을 보았습니다. 가정의 환경의 어려움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상처들이 있었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종종 하는 이야기가 죽으면 다 소용없어 죽으면 다 소용없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린 심정에도 아니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야? 죽으면 뭐 소용이 다 없다는 거야? 그리고 한편으로는 치근한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에게도 그 이야기가 마음에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죽으면 정말 다 소용이 없는 것일까? 그런데 마음속에 천둥치는 것만 같이 강한 확신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죽으면 소용이 있는 것이 있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고 그리고 붙잡아야 할 것이 너무나도 명확해진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지나가고 진짜 낫는 것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분명하면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지도 너무나도 명확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선한 싸움을 살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육아의 현장에서 기도해도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정말 묵묵부답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싸움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디모덴 전서의 6장의 말씀은 당시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과 상전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공동체 안에도 경건을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다양한 문제들이 에베소 교회를 둘러싼 많은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것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않은 분 혹시 계십니까? 우리가 이미 다 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한 삶을 살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결단해 보셔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에 이르렀을 때 붙잡고 주님 앞에 설 것이 무엇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그래서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멍의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라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여 사랑을 받는 자이미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사도바울이 이 말씀으로 노예의 신분 제도를 정당화했던 거 아닙니다. 사도바울은 종이나 상전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주 안에서 이미 다 하나요? 같은 주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왜 이런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까? 우리의 얼굴이 예수 크리스도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행시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고 가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시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우리의 행시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정말 세상으로부터 짓밟혀질 수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기독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한자어 표기이죠. 우리의 잘못한 행실이 되면 그리스도 기독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직장에 계시든 가정에 계시든 그리고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든 정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주의 이름이 비방을 받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얼굴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얼굴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목소리요 우리가 주님의 얼굴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그 빛을 잃고 소금으로 맛을 내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버림을 받는 것 같은 일을 경험하는 것이 되어질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진짜 붙잡아야 할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 자기를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돈을 사랑하며 무정하며 거룩하지 않는 것만 같은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세상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니까 결국에는 선한 열매가 나올 수 없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말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시대가 악하다고 하여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지 못하실 이유가 없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안에 보배이신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으면 그 자체로도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질그릇이 악취 나고 썩는 것을 품고 있으면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저는 정말 애타는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장에 쓴 이 편지를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고 빚습니다. 여러분의 경건의 자리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이익의 자리로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은혜의 자리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황이 지금 어떠한들 자족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물으신다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자족하십니까? 질문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충분하십니까? 여기에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지 무엇을 붙잡으려고 애쓰는지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CCC의 설립자이신 고 김중곤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조국과 청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기 위하여 참 헌신된 분으로 기억하게 되죠. 이 김중곤 목사님을 기억할 때 꼭 잊지 않고 기억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백문일답이라는 거예요. 백가지를 질문해도 하나의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집회 때마다 김중곤 목사님이 자리에 오르셔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여러가지 질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도 한번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 답을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돌이켜야 할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무릎 꿇어야 할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알기를 힘써야 할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알기를 힘쓰는 분도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죽고 사는 이유가 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이 내게 돌을 던져도 상관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절망과 죽음 따위가 나를 아프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망가지 답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붙잡아지면 진짜 자족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 우리 선한목자교회에서 열렸던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그리고 부목사님들의 강의를 통해 나는 죽고 예수로서는 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그 제자훈련을 도무지 잊지 못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는 것도 귀한 것이었지만 이제 일정을 마치고 우리 교회 1층 로비로 내려왔을 때 하루 종일 왼종일 귀한 섬김을 하셨던 두 분의 집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양쪽 끝에서 소리를 보시고 다가가시더니 두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왼종일 고된 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와 같은 섬김의 자리를 애쓰셨던 분들이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것들을 세팅하고 정리하고 늘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싶고 칭찬도 받고 싶고 그와 같은 마음이 있으셨겠어요. 그러나 그분들의 고백은 너무나도 분명했던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비로소 진짜 예수님의 사람들을 실제로 경험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자족하게 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충분하게 하십니까?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들어가는 것이기에 이것을 위한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나가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저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렉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촉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미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욕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 설 때에 다 돕고 갈 것임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에 다른 것으로 채우고 싶고 다른 필요가 나에게는 자족이 될 것만 같을 때 그 욕심을 단호히 거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필요에 대한 갈망을 주신 것 그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 그것은 정말 사실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필요에 대한 갈망이 주인이 되어져서 그것을 탐닉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있으면 마치 내가 세상을 다 얻을 것만 같은 주인이 될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 노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갖고 싶은 것,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만 있으면 해결될 것만 같은 것 사실은 그것은 행복을 넘어서서 우리가 스스로 독을 마시는 것인들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시며 진짜 붙잡아야 할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눈을 고정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을 때 주님 이것은 수단일 뿐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선한 싸움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여도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 모든 일상의 자리에서 영생을 취하기 위하여 이 선한 싸움을 한번 싸워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인정,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해결된 것만 같은 것, 이것만 있으면 근심이 지어질 수 있을 것만 같은 것, 사실은 이 욕심이 나 스스로를 찌르는 독인 줄도 모르고 원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정말 결단하고 디모대 전서의 마무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는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3절부터 16절까지 사도 바울이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찬송하셔야 할 만한 분, 찬송 받으셔야 할 만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13절부터 17절 끝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에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앙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수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앙의 왕, 만주의 주라는 표현은 로마의 황제를 향한 사람들의 숭배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보다 더 위대하신 왕이 계시다. 이미 승리하신 승리의 대장이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선한 싸움을 인도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시작되고 승리한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만앙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님을 바라보는 시작 그거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신 갈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정말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오늘의 첫 번째 기도 제목도, 두 번째 기도 제목도, 하루를 닫는 기도 제목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장이 되었을 때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부요한 자를 위하여서 이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위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털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신 마음이 계시다면 이 일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부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소망을 하나님께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털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시간이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시간을 주님께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원한 털와 흔들리지 않는 보아를 얻는 분명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 사랑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소망을 주님께 두시고 사랑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영원하고도 흔들리지 않는 털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이와 같은 역사가 부흥의 때에 있었습니다. 어떤 이가 부유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십의 일조를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어떤 이는 물질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교회의 초대교회 상황 가운데 부유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없었어요. 누가 부유한 자였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시고 기도의 자리가 되었을 때 마음의 감동이 일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했었던 것이 자리에서 한둘 일어나더니 나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 없으니 일주일에 다섯 시간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삼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먹고 사는 거 이틀이면 되겠사오니 일주일에 다섯 날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유명한 날 연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던 것입니까? 진짜 소망을 물질에 두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선한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저는 순서대로 흘러가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이 갈망을 불어 일으키기 원하시는 주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디모대전수 6장의 마지막으로 했던 건면을 통하여 주님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된 이 시대의 디모데아 같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을 계신 곳에서 같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아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시대의 디모데아 같은 하나님을 공경하시는 자 되신 여러분 여러분 정말 변론을 피하시고 세상의 헛단 신화와 족보와 변론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그리고 샘솟는 샘물과 같은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두 번에 나누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실 때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주여 세상의 유혹과 헛된 것을 피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내가 살 뿐 아니라 내가 속한 가족과 공동체 모두가 영생을 취하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에서 주여 한번 물으시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사라기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다 지나가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장을 썼을 때에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정말 잊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내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후회할 것도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후회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영생의 싸움을 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것을 위하여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인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을 정말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살아나는 역사가 그로 인하여 가정에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냈소서 주의 얼굴을 드러냈소서 이 시간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환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위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가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음을 통하여 후회 없이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한국교의 도처 가운데 일어나는 부흥이 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사라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음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한 일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허탈한 것은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닻을 내리고 믿음의 눈을 들고 날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워가기를 원합니다. 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 싸우는 우리 가운데 이 일이 도처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허탈한 신화를 위하여 살지 말게 하시고 허탈한 변론을 위하여 살지 말게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들이게 하시고 물질을 들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들이므로 인하여 선한 역사가 도처에 일어나는 부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역사가 부흥으로 열매맺게 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받으시옵소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